캠프로 돌아가기?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지름길이 쓸만했으면 좋겠다고? 아 지름길로 이렇게 바로 올 수 있는 거구나 와 뭐야 쟤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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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할까? 아하 쟤는 뭐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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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동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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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알 아 달에 도전해 잘우셨습니다 부활자님 아멘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봐요 도전이 완료됐다고 입구로 돌아가라고 저기 동료가 있네요 고마워 어이 시키 뭐야 아니 총신나간 놈이 아니 밟아도 그거를 갖다가 밟아버리 어떡해 장난하나 내가 밟아야돼 발판을 갖다가 초연석이 동료가 밟아버렸네 이제 여기다가 물이 오싹 깨진다고 하죠 오케이 들어갔다 좋아 완벽해요 달에 도전에 잘 오셨습니다 달에 도전에 잘 오셨습니다 아유 달에 도전 못해 달에 도전 못해 그들은 너무 너무 고맙다 뭐야 러시아 와아! 씨게 죽는다고? 이리와 치사하네 얘는 진짜 치사하게 만들어놨네요 얘는 진짜 치사하게 만들어놨네 어어어 야 이 정신 나온 놈은 뭐하는 거야 요 놈을 갖다 때려 죽여야 해서 뭐야 죽은거야? 종류 죽었나본데요? 종류 죽었나본데요? 왔다 지나가려고 하다가 죽겠죠? 안 죽네? 이게 안 죽는다고? 밟을 수 있냐? 밟아지네 이거 뭐야? 어어어 아니 뭐야 화염포를 쏘네? 화염포를 쏘네요 치사하게 화염포를 쏘네? 맛있는거 같네 아 잠깐만 아니 그냥 바로 쏘네? 일찍선상했으면 그냥 바로 쏘버리자 막 어떻게 해야되는지 감 잡았어 뭐하는거야 도대체 얘야 아 아 저거 저렇게 나와가지고 때리는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아 아 저거 저렇게 나와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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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먹고 팀이 좋아요 아 아 아 응 아 자 어디로 가야지 제가 갔다 오서 코인이 날까? 안녕하세요 죽은 거야? 죽었나 볼래요? 뭐를 해야지? 하하하하하하 예 재밌다 물어보셨는데 예 재밌게 하고 있네요 이 예상치 못한 죽음들 저 여기 들어가서 잡아두고 와 이거 먹으면 하나 추가되네? 개꿀이네? 자 어디로 가야지 잘갔다고 소문이 날까 아이고 아이고 뭔데 저거 저기가 출구인데 용암이 계속 떨어지는데요 어떻게 지나가 이거 지나가는게 가능할리가 없는데 여기다가 이거 놓고 자 요렇게 지나가 주고요 아 이거 다른 씨를 못봤잖아 아이 괜히 이거 줘 자 여기가 출구죠 여기가 출구에요 아주 좋아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된다 여러분들 어 무조건 먹어야죠 어 무조건 먹어야죠 하 pul first he 나 아이 4 으 육 으 아 으 으 이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다음판으로 가는 곳이 바로 앞에 있네 바로 가십시다 아 아 아 아 뭔데 이거 어떻게 어디로 지나가라고 네 여기 지나가면 되죠 뭐야 보스전이야 오 마이 갓 보스전이다 보스전 뭐하는 짓이야 이거 어 기로가야 돼 뭐야 오우씨 뒷으로 떨어지면 되는건가? 뒤쪽으로 떨어지면шего 뒷으로 떨어지면 도망가기 뒤쪽으로 떨어지는 문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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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밑에 뭐 더 있다 밑에 뭐 더 있어요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아니야 나갈까 어디갔어 들어가봐 자 밑에 뭐가 있는데 자 올라가려면 밧줄이 필요하겠군 물론이죠 어 뭐야 저 너무하네 장난하나 와 진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이게 뭔 일이래 도대체 여러분들 방금 근데 4스테이지까지 갔는데요 4스테이지까지 갔어 4스테이지까지 간거 이게 바로 아직컬 순식간에 깨버리죠 2스테이지 3스테이지 그냥 1스테이지 1스테이지 2스테이지 어! 저기 누구 있다 야 기다려봐 2스테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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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든 이건 좀 duda 1스테이지 3스테이지 2스테이지 5스테이지 3스테이지 2스테이지 5스테이지 왜 ransom 5스테이 DDR4 4스테이지 지지 4스테이지 황에 1스테이지 4스테이지 야 그거 가져가봐 자 내놔봐 내놔봐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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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거 좋구요 자 맛있는거 얻었고 맛있는거 얻었으니까 자 어 안돼 안돼 야 뭐하니 아니 뭐한대 아니 아니 애들이 아니 아니 뭐하는짓이야 아니 동료가 때려와야 죽었어 와 정신당한 놈들 뭐하는거 알고 동료가 좋은줄 알았는데 쓰레기장 내는거야 동료를 제물로 맞춰볼까 동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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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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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잘 싸우는데? 야.. 그렇게 잘 싸울 줄 알면서 아까 전에 왜 그렇게 바보같이 싸운거야 아.. 더 열받네 이거니까 그거가 3 아니었냐고요? 뭔 소리야 아까 4스테이지 2까지 갔다가 죽었습니다 아니 뭐야 이거 밑에 도움이 있었네 아이씨 아이씨 ㅇㅋ ㅇ.. ㅇ... 뭐야 뭐야 뭐야? 뭐라거로 다 죽는다 이색 자 이쪽으로 들어가서 하아 하하하하 쉿 ㅜㅇ 어? 저기도 있네? 으어어어 뭐야! 호핫ㅎㅎㅎ 오징어 포 갈을 때 뭐야? 아 큰일날뻔 가만히 서있다가 지포될뻔 또 자 이거 제 소중한 동료가 되주는 멋지기죠 자 이거요 꺼져 자 이거 야 쟤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배터리가 낫다 가야죠? 살려주세요. 어떻게 가야돼? 데뷔 데뷔 sniper? 폭탄을 다 썼는데? 와 뭐야 탄다고? 와 뭐 이렇게 갇혀서 죽냐 와 진짜 어이없네 와 이게 죽는다고? 이게 닿네 안 닿을 줄 알았는데 닿네요 저거는 뭐야? 주사위 굴리?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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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열쇠가 있을꺼에요 이쪽으로는 닿는것 요거 야 그거 내놔 그게 있어야지 올라가지 아 이 자식 그 내려놔 이놈아 그 내려놔 이놈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왔어 자 일단 이거 들어가주고요 동료가 없는게 차라리 나을수 동료가 없는게 차라리 나을수 아 이거 나 치킨으로 만들면은 좋을텐데 자 밑에 한번 봐주고요 오케이 어 안돼! 내 치킨 아니 근데 아까 4스테이지까지 갔는데 왜 그거죠? 이거 만원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 아 어 죽었어? 치킨 됐다 좋아 맛있다 치킨 너무 맛있고 아 여기가 3-1이야? 여기로 가면 몇이야? mod 여기로 들어가는게 아닐거 같아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옷 뭐하는 듯이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살았다 와이씨 총리줄 모기 모기를 가져와 달라고? 목걸이 옷 다 빼냈다고? 오늘 벌써 와 저 고양이는 뭐야 굴지가 안 돼 맛있다 자 맛있는 거 챙겨주고요 맛있는 거 맛있게 챙겨주고 밑에 보이니 어 뭐야 아이 근데 이거 어떻게 지나가 어 여기는 어두운 데에요 어 뭐야 사라졌어? 어? 오케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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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가야죠 씨 아 아 아 아 다음 주에 만나요. 이쪽으로 해서 동료가 빠져서 죽어버렸네요 동료가 빠져서 죽어버렸네요 동료가 빠져서 죽어버렸네요 동료가 빠진넣어 동료가 빠져버렸네요 자 여기에 오케이 네 네 네 네 뭐야 이거 왜 죽어 이거 왜 죽어 어이없네 이거 왜 죽는데 죽을리가 없는데 죽어버리네 조심 자 이거는 여기를 갖다가 터뜨려줘야되요 밑에가 어떤지 봐야하야되요 어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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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오케이 여기 맛있는게 있는데요 맛있는거 먹고 갑시다 맛있는거 먹고 갈게요 오케이 아 저거 위로가야되는구나 안되네 아 저거 위로가야되는구나 아 저거 위로가야되는구나 흠 흠 해골열쇠? 이거 뭐지? 해골열쇠? 훠 훠 훠 훠 훠 훠 훠 훠 훠 오우 그냥 못가져 가나? 그냥 가져가면 강도라고 하겠죠? 조심 조심 와 이게 죽네 이게 피 채우는게 너무 없어 길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너무 좋습니다 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네 이것도 가지고 갈 수 있네 여기 또 들고 갈 수 있네 기다리고 있다가 이 친구 사라지면은 사라지면은 여기다 한번 받쳐볼까 받쳐도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얘를 갖다가 받쳐볼까 그러면 아니 오 뭔가 주네요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잡힐 수 있구나 어떻게 하라고 야 여기다가 호텔 하나 넣고 자 이렇게 지나가 줘야겠죠? 아 장갑 좋은데? 어 뭐야 저거 저기 뭐야 저거 바로 출구로 가는 길이네요? 바로 출구로 가는 길이네요? 어? 어? 저거 아 아 자 이쪽으로 가서 이거 한번 갖다 받쳐볼게요 뭔가 줬어요 이거 받았어 와 뭐야 치킨 뭔데 이거 너무 맛있구요 어 치킨 종이도 있다 자 이거 치킨을 갖다가 뻥 오케이 닭다리 좋아 총이다 너무 맛있구요 오케이 목쓰 어 피 5개 와 씨 너무 좋은데 너무 맛있겠는데요 올게 오 마신데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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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악어 인간 뭔데? 와씨 어이없네 이거. 에이씨. 저긴 뭐하는데지? 야 지름, 지름길 좀 더 만들어봐. 무기를 가져와야 된다고? 무슨 무기를 가져와야 된다니까?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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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네. 고전 게임입니다. 자. 2020년도에 나온 고전 게임이에요. 여기 밑에 갔다가 뚫어봅시다. 여기 밑에 갔다가 뚫어봅시다. 밑에 갔다가 뿡. 뿡. 오케이. 맛있는 거 여기 있죠? 여기 맛있는 거 어디니? 자 맛있는 거 여기 챙겨주고 맛있는 거 여기 챙겨주고 맛있게 가가지고 어허허허허허 얘들아 빨리 빨리 죽여줘야지 내가 안 죽이면 너네가 죽여야지 뭐하는 거야. 도대체. 하아. 하아. 맛있는 거 주져. 맛있는 거 빨리 받아주고 이렇게 이렇게 아 잠깐만 뭔데 아니 쟤 뭐야 왜 나 때려. 아니 저 정신나간 놈이 다비 떨어지면 죽잖아. 아 진짜 열받게 하네 내가 죽어라 아 아 아 저 옆에 상점보다 죽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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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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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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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7? 7 나오면은 그거라고? 선물이라고? 4 저 자식 못죽이나? 죽여버리고 싶은 분인가? 그게 아니야. 5? 5? 5? 5? 어 아 아 됐다 오! 으악 허어어엌 한찍 맞나? 살아있네 어디있었냐? 깨 뭐지 뭐야 해쳤나? 오케이 해쳤다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속내나 이 자식아 오케이 오케이 와 개사기 총이다 총 페이트 스테이 나이트 자 이거 어디로 가야지 잘 갔다고 소문이 날까 왕 어 이거 어 상태가 네 죽여야지 빵 씨끼야 죽어 죽으라고 아니 뭔데 여기는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밑으로 내려가면은 어이씨 총 들고 있어 어이씨 총 들고 있어 어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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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죽여버릴까? 보호받는 느낌이 듭니다 오케이 이겠습니다 죽어 이 자식아 어디 감히 죽어졌식아 오른쪽 감이 죽어 죽을래? 죽자 이 자식아 워 large Fuck this 아 아 총 어떻게 뺏었네 진짜 이 차 오케이 자 이제 힘들어 주고요 외모할 걸 하고 돌아오니 바로 찌부돼서 죽고 있네 웨지컬 도대체 언제쯤 다시 볼 수 있는거요? 어 잠깐만 아 살려줘 와 씨 상점 주인이랑 한판 떠야되요 어? 지금은 뜰상이 아닌데 지금은 빨리 도망가야되가지고 안되고요 어? 기다려 보세요 아 뭐야 와 이게 왜 안 아니 아니 아까는 걸렸을듯이 이번엔 또 안걸리네 한정고속 한정이 개판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이게 뭐 게임 그냥 찬펄고 있어 그냥 캠프하고 있어 네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차에 걸리더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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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열쇠부터 열고 난다 이거 이거 도전 만원이죠? 상점 또 안나오나? 아 싸우기가 무섭네 이거 싸우기 무서워 풀레랑 사줍시다 풀레랑 풀레랑 사줍시다 풀레랑 사줍시다 풀레랑 사줍시다 밑에 밑에 한번 봐주고요 어? 오케이 저기 출구다 오케 잘왔어요 최대 안전하게 오케이 오케이 안전하게 통과 죽여야 된다고 어떻게 죽이지 알았아라 먹기 끄기 메뉴 멈추 에피소드 털 에피소드 에피소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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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되냐. 한방에 그냥 죽어버리네. 안녕. 아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내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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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뜯겼네 다시신발? 산탄총이 좋은데 다시신발 아까 저거 어떻게잡아야될까요? 아까 보스있잖아요 피해가는거 말고 어떻게잡아야될지 또 피해가 다시신발 다시신발 빨리 이거 또 싶은데? 아이고 씨 용암이 흘러넘쳐가지고 안되겠네 자 요거라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 요거라도 먹으러 가자 아이고 허 터져버렸나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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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 죽이면 어떡해 이놈들아. 아이고 자 이거 일단 얘 내려놓고 어 여기 뭐 있는 것 같은데 밑에 뭐가 있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요. 아니요. 여기 뭔가 맛있어 보이는 게 있긴 한데? 안 될 것 같고요. 얘 데리러 가야 돼. 그래. 그래.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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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우! 좋창! 자 시간을 너무 끌어가지고 등골이 오싹해졌는데 잘 통과했어요 일단 여기까지 어떻게든 왔습니다 와 아우 와우씨 내 동료가 뭐지 죽었어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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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방심했다 너무 방심했어 너무 방심했어 너무 방심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얽 아멘 와..잠깐만..와..이게 맞는다고? 저게 딱 맞네? 아 진짜 어이없네 어떻게든 쇼컷을 뚫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는 뚫어야 돼요 뚫어주고 숨기고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열어주고 이렇게 열어주고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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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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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동광선 냉동광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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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게 praise. 안녕. onspg 왜 안죽어 저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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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죽어? 도대체 어디서 맨 밑으로 내려간 용암이 있다고요? 완성 도대체 언제 되냐? 도대체 그거 완성 언제 돼요? 아 뭐야 이거 또 어떻게 지나가라고 아니 아직 완성 안 되었어? 아직 완성 안 됐어? 아직 완성 안 됐어? 아직 완성 안 됐어? 네 좋아요 자, 이 친구 잡아서 킹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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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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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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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밑에 뭐가 있는지 봐주세요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4만원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큰일 날뻔했다 뭐야 뭐 나왔어? 오늘 무조건 야방 나가기? 오케이 오늘 무조건 야방 나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무조건 야방 나가요 충전 좀 해놔야겠다 아 감사합니다 폰 충전 가겠습니다 폰 충전 가겠습니다 폰 충 다 되면 나갈게요 지금 75% 였거든요 75% 폰 충 다 되면 나가겠습니다 잠시 사라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쒸... 자, 과연 이번엔 뚫어주려나? 몸은 잘 돼가? 두 번째 지름길을 거의 완성했어 하지만 왔다갔다 하기에 피곤할걸? 오오오 귀여운 암석개 나한테 줄 수 없을까? 아직도 완성이 안되는거야? 뭐야 이거 왜이래 야 뭐 걸렸는데? 아 잠깐만 다 이렇게 길 아직도 완성 안됐니?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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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는 정말 지름길이 열렸을려나? 다시 가보면 열렸을 것 같은데. 어... 야, 이게 힘들어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해야지? 자, 이쪽으로 바로 내려가면 되네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잠깐만. 와, 이거 죽는다고? 그리고... 아, 진짜... 좀 더 신중하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좀 더 신중하게 내려가셔야 되는데... 아, 이거는 여기다가 숟가락 넣고... 챙겨서... 아, 이거 죽는다. 와 살았다 흐흐 죽는 줄 해. 저거 먹고싶은데 먹지는 못할 것 같음 자 안되네요 이렇게 죽어버렸네 아 좀 아 좀 지나가지 아니 좀 내려가 왜 자꾸 벽에 붙는거야 밑에 뭐가 잔뜩 있네요 이거 못 올라가? 맵을 뭐 이렇게 많다 다 못 지나가게 만들어 맵이 이러냐 타임 넓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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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